깊은 산 보솔길 옆 이 연못엔 예쁜 붕어 두 마리 살고 있었다고 전해지지요 깊은 산 작은 연못 부 są 말을 né 아 행분이 쫓아 들어왔겠는 내가 와 있었는데 머리 깨지는 학생은 제수생이었는데 머리를 살은 요건이거든요. 좀 방치하면 죽죠. 그렇죠. 10킬로짜리 방랑이를 지급해 보였습니다. 제수생이었는데 남은 살이 없어졌어요. 나중에 한 번 지배를 차려왔어요. 바로 위에 엄마가 포털센터 입금을 했었거든요. 아침에 출근을 한 거예요. 출근을 했는데 금남누가 날아왔다 보다 신발도 한창 이정도로 고마워가지고 집에까지 찍어가지고 집에까지 왔어요. 10시 참으나 되지 않았습니까. 그런 과정은 하여튼 열흘 동안 엄청났죠. 선생님은 거기가 댁이신 거예요? 우리 집이었죠. 첫날 또 그러다 보니까 근데 우리 친구들이 굉장히 많이 살았었는데 친구들은 잡혀가고 지나다니다. 그때는 이유가 없으니까 갈리면 잘 못했어요. 26일날 그 전날 새벽에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 12시나 1시 뭐 그런 노래에 평소보다 총소리가 많이 나요. 그때 아마 상당수는 걸러진 것입니다. 그런 상태에서 이제 그 다음날 진짜 울었으니까 다 들었으니까 그 목소리가 막 계속 들렸었거든요. 내가 기억에는 새벽에 뭐라고 하냐면 바로 도청을 바꿔 보니까 네. 차로 다니면서 방금 하니까 거의 막 울먹이면서 방송하는데 정확한 멘트는 잊어버렸는데 광주 일주 시민 여러분 지금 대부분이 들어오고 있으니까 여러분의 자녀들을 보내주셔서 도청을 상식해달라고 그런 아마 취지로 방송할 때는 헬기로 스피커로 방송하는 거예요. 이런 학생기로 위에서 방송하는데 뭐 폭도들은 통화하라 일반 시민들은 눈을 닫고 나오지 말고 폭도들은 통화하라 목숨을 많이 벌려하는 것 같다 그런 취지로 아마 헬리콥터 학생기로 방송하는 소리가 기절을 맞죠 어제 일을 하세요? 깊은 산 오솔길 역 자그마한 연못에 도청 개방했다고 해서 지금은 더러운 물만 구이고 아무것도 살지 않죠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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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